안녕하세요 저는 고릴라 크루를 대표하고 서울킹즈 서울푸덕을 대표하고 있는 비보이 니오락스키라고 합니다 가장 비보이스럽고 원초적인 것 그리고 제일 핵심 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도 베이직, 두 번째도 베이직 결론은 베이직 몸에 최대한 동기화되어 있을 때 가장 멋있는 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리큘럼은 6회 정도의 수업인데 베리에이션으로 만들어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어려운 것에서부터 쉬운 걸로 그리고 나서 베이직을 알려드렸을 때 처음에 했던 베리에이션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거든요 스펙트럼 같은 거를 좀 더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 프리즘 댄스 스튜디오와 함께 휴법을 하면서 타 장르의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되게 프레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불러주신 디퍼 형과 스트레스 형한테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리스펙 저는 이제 스트레스 씬에서 계속 활동할 거고요 공연도 많이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프리즘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 평화 다음번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